안녕하세요. 자, 2024학년도 6월 모의평가 수학 공통 해설 강의 촬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시험 보고 바로 온 학생들은 정말 수고들 많으셨고요. 또 뭐 이제 공부하느라 이제 본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뭐 이거 한 번 쫙 풀어보고 봤을 테니까 많이 힘들었죠. 자, 이제 같이 시작을 해볼 건데 선생님 1번부터 전문항 해설을 해드릴 겁니다. 뭐 쉬운 문제들도 있을 텐데 쉬운 거는 좀 빠르게 그냥 휘릭 들으셔도 괜찮지만 어, 스킵하지 말고 웬만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그럼 이제 쉬운 문제도 어떻게 잘 푸는지 선생님 또 풀이 교정하는 것도 전문가 아닙니까? 또 그런 것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최근 기출과 어떻게 연계가 돼 있는지 아, 또 이게 또 나왔구나 이런 것도 선생님 또 짚어드릴 거니까 그런 것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번부터 시작을 해볼 건데 뭐 1번 나오던 거 그대로 나왔죠? 지수법칙 쓰면 되는 문제고요. 3의 3제곱에 3분의 1제곱 곱해 주시죠? 그 다음에 2의 제곱인데 마이너스 2분의 1 곱해져 있습니다. 자, 지수 이렇게 지수끼리 곱해지죠? 그래서 3의 1제곱 나오고요. 2의 이렇게 곱해 주니까 마이너스 1제곱이네요. 마이너스 1제곱이라는 것은 역수입니다. 그래서 얘가 3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2번 미분 계산 뭐 제일 쉬운 문제죠? fx 나왔습니다. f'x 구해주시면 되고요. 2x 빼기 2 자, 여기 나온 이 식의 이제 미분 계수의 정의에 의해서 f'3이죠. 정의 가지고 구할 수도 있지만은 그냥 도함수를 구한 다음에 3 집어넣으면 2, 3은 6 빼기 2 정답은 4번 4가 되겠죠? 다음 3번 수열의 합 시그마 문제입니다. 2023 수능에서는 18번 문제에서 출제가 됐고 뭐 계속 꾸준히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냥 쉬운 거죠. 자, 이렇게 이제 나와 있으면은 성질이 시그마가 쪼개지는 거 요거 시그마 따로 요거 시그마 따로 쪼개서 이렇게 보는데 3을 지금 10번 더하는 거니까 이쪽은 이제 10 곱하기 3이 되고요. 요 앞에 있던 2가 앞으로 튀어나옵니다. 2 곱하기 얘 더하기 30은 60이니까 32쪽으로 넘겨주면은 60 빼기 30에서 30이 되겠죠. 자,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요 친구. 바로 이제 요 친구입니다. 그래서 2를 양쪽을 나눠주게 되면 30 나누기 2니까요. 정답은 2번 15가 되겠습니다. 4번 함수의 연속의 정의를 묻는 그런 문제가 나왔네요. 자, 연속의 정의가요. 함수 fx가 x일골에 의해서 연속이다라는 것은 a에서의 함수값 fa와 x가 a로 갈 때의 리미트 이 극한값이죠. 얘네 두 개가 같은 것을 연속이라고 합니다. 근데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1에서도 당연히 연속이죠. 왼쪽에는 얘가 지금 극한값이고요. 연속이기 때문에 f1과 같습니다. 요 친구하고요. 요거랑 같은 거니까 넘겨주게 되면은 2, f1이 4라는 거고요. f1은 2. 정답은 2번이 되겠죠. 5번 곱의 미분법 문제입니다. 곱이라는 것은 이렇게 두 개의 함수가 곱해져 있을 때 얘를 미분해서 또 함수를 구할 때 앞에 거 미분, 안 미분, 안 미분, 미분 얘네들 곱해서 곱해서 더해주면 된다. 이런 거 이제 곱의 미분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gx가 얘와 얘 곱하기로 나와 있어요. 그럼 이 앞에 거 미분한 거 3x 제곱 곱하기 fx 안 미분. 앞에 거 그대로 안 미분에 미분하니까 f'x. 구하라는 것은 g'1이에요. 자, 1 집어넣으면 g'1은 3 곱하기 f1. 그 다음에 1 들어가니까 1 더하기 1 해서 2 곱하기 f'1. 자, 여기서 fx 구하는 거 아니죠. 그냥 요 두 개의 조건이 나와 있으니까 f1은 2, f'1은 3이다. 여기 들어가니까 3이 6 더하기 2, 3은 6. 12구나. 자, 정답은 1번이 되겠죠. 다음 6번. 자, 삼각함수의 정의 그대로 이용하는 문제예요. 선생님이 맨날 강조하는 거 있어요. 삼각함수 나왔는데 직각삼각형 그리면은 그건 초하수다. 그건 중학교 삼각비 가지고 푸는 거다. 여러분들 그렇게 공부하시면 절대 안 되고 정의 가지고 정확하게 푸셔야 돼요. 요게 이제 사인세타, 코사인세타, 탄젠세타 이제 정의예요. 근데 코사인세타가 0보다 작다는 것은 얘가 0보다 작다는 거죠. 자, 요렇게 됐다는 것은 r은 무조건 양수예요. 원점과의 거리니까. 그래서 x좌표가 음수라는 거니까 점이 지금 요쪽에 있다는 거예요. 2, 4분명, 3, 4분명 요쪽 어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사인 요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일단은 사인의 마이너스 세타가 마이너스 사인세타다. 자, 요거 아셔야 됩니다. 사인세타는 원점 대칭인 함수라서 요거랑 요거랑 그냥 같은 건데 아주 기초 개념이죠. 자, 그런데 이 코사인이랑 사인 나왔으니까 뭐 넘겨가지고 탄젠트로 만든다.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 그냥 정의 있는 그대로 식을 써보세요. 자, 사인세타가 r분의 y야. 근데 마이너스가 붙어있죠. 그럼 마이너스 r분의 y는 7분의 1 곱하기 r분의 x. 자, 요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양변, 요거랑 요거랑 이렇게 지워놓고 보면은 y좌표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마이너스 7분의 1의 x 요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삼각함수는 어차피 얘네들 사이에 비율이기 때문에 얘가 뭐 1이든 2든 상관이 없어요. 비율만 같으면 돼.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숫자가 제일 쉬울 것 같냐면 x좌표가 지금 음수라고 했잖아, 얘가. 그럼 여기다 이제 마이너스 집어넣어야 되는데 분수 나오게 하는 것보다는 x를 마이너스 7이라고 하게 되면 y가 플러스 1인 거지. 그래서 마이너스 7,1 점을 찍어주는 겁니다. 마이너스 7,1 요렇게 점을 찍어주는 거예요. 자, 요렇게 직각상각형 그리는 게 아니고 그냥 점 찍는 거예요. 그럼 x좌표 마이너스 7이죠? y좌표는 1입니다. 자, 그럼 요것과 원점과의 거리는 피타고라스 정리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루트의 7,7의 49, 7의 제곱이고요. 1의 제곱 이렇게 하게 되면은 루트 50이고 얘는 5루트 2가 됩니다. 25 곱하기 2니까. 그래서 요 거리 얘가 지금 5루트 2가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요 점에 대해서 이게 마이너스 7,1,R 5루트 2 얘가 지금 이제 x, y, r 요런 식으로 그냥 이제 쓰시게 되면 이 세 개 가지고 비율 구하는 게 이제 삼각함수라 이거지. 끝난 거야. 세 개가 다 나왔잖아. 그러면 사인 세타 구하라고 했죠? 5루트 2분의 y 요거 찾으시면 되는 거네. 5루트 2분의 y 오, 없어. 그냥 뭐 해주는 거야 지금 이거. 유리화시켜주는 거네. 그쵸? 그래서 위아래에다가 루트 2 곱해주게 되면은 얘는 10이죠. 여기다 루트 2 곱하면 5 곱하기 2가 되면서 분자가 루트 2가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